나 갈게. 뭐고야? 이거 뭐야? 나 돈 있어, 아빠 써. 있기는. 아까 제가 보니까 만 원짜리 하나밖에 없더만. 봤어? 너 차별 낀다고 새벽에 걸다니지 말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저 때 때 사먹고 마시고 싶은 술도 저 때 때 사 마시고 그래, 알았어? 알았어, 아빠. 나 가요. 아껴 써. 아껴 쓸게. 아우. 아, 올라? 많이 떨어졌어? 과일을 세 개나 했는데 아빠가 서울대 못 가면 군대나 가버리라 그랬는데. 다음에 잘하면 되지. 넌? 나... 이번에 조금 올랐어. 진짜? 많이 올랐어? 어디? 어디 있어? 야기. 아, 이게... 오르는 거구나. 이번에 언어 영역을 집중적으로 공부했더니 탁 올라 버렸네. 아, 안 가? 응? 나 동생 기다려야 돼. 아침에 지켜놓고 와가지고. 기다려야 돼. 어? 저기 온다. 저게, 니 동생이니어? 저게, 니 동생이니어? 저거... 야 임마, 앞을 보고 다녀야 될 거 아니야. 차에 부딪혀서 도랄 떨어질 일 있어? 똑바로 보고 다녀, 인마! 야! 야, 오빠, 괜찮아? 안 다쳤어? 도랄? 도랄! 도랄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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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욱이 형! 야! 내꺼! 도랄이 어딨어? 야, 왜 이래? 야! 야, 강욱이 형! 야! 도랄, 도랄! 도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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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랄! 야! 안 다쳤어? 칠칠맞게. 널 위해 준비한 거야. 거기, 오빠 발 밑에 하나 떨어졌다. 야, 이거 뭐야? 처음 봐? 내가 이걸 지금 몰라서 물어? 이게 왜 네 가방에 들어있냐고! 아니, 논문 때문에 실험하다 남은 건데 버리면 아깝잖아. 그러니까 들고 왔지. 너 이거 압수 불러. 뭐가 압수야, 내 물건을? 그리고 확률적으로 내가 오빠보다 쓸 일이 훨씬 많겠구만. 야, 강욱이 형. 너가 이거 쓸 일이 어딨어? 야, 여자가, 어? 자기 몸 귀한 줄도 모르고 이런 거 갖고 다니는 거 알면 남자가 너 엄청 쉽게 생각해. 겁도 없이. 오빠, 지금 어디서 그런 개똥같이 잔소리질이야! 잘 왔어. 응. 맞아. 여기가 내 방이야. 좀 낡긴 했는데 그래도 안전하니까. 편하게 있어. 응? 뭐라도 좀 마실래? 우유? 여기저기 옮겨다니기 힘들지? 조금만 기다려. 그 자식이. 아니, 너네 아빠가 엄마 찾아갈 거야. 잘 들을 거야. 왜왜왜. 졸려? 좋아. 좋아. 아멘